이렇게 근접샷으로 찍으시면 제가 부담스럽잖아요. 부끄러워? 부끄러워? 이거 편집하실 때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다. 부끄러워? 누굴까요? 아이고요? 개인기 있나요? 장사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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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의 장사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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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! 기분 좋아 보여요? 저 지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12명이서 함께하는 건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처음이죠! 그쵸! 그쵸! 체리만의 매력은 뭔가요? 체리하면은... 긍정이죠! 아닌가요? 언니는요? 저는... 멍청함! 왜 그래요? 아! 저 하나 있어요. 팔짱 서리. 아 맞다.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? 슈크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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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서 컷! 이렇게! 슈앗! 슈크릿! 슈크릿!